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해주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그리고 구독하기 옆에 버튼 가입하기라고 있습니다. 그 눌러서 또 후원해주신다면 이 색소폰학교에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만들고 또 이 강의들을 만드는데 많은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눌러주셔서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은요.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연주곡을 프로처럼 에디립을 넣어서 멋지게 연주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악보를 보고서 연주하는 것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에디립 악보집 곡에 수록되어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 악보를 보고 하고 있는데 이 악보집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악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악보에다 표시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. 자 처음에 4마디가 쉽니다.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그 다음에 솔라시미 솔라시미를 좀 빨리 하셔야 돼요. 솔라시미 물결 비브라토예요. 솔라시 비 레 비 둘 이렇게 되어있는거 밴딩 아우 물었던거를 먼저 입을 풀렀다가 소리를 해주셔야 되요. 아우 솔 파 솔 솔 솔 할 때 그 텅깅 해주셔야지 되요. 파 드랍 파에서 소리를 팍 내주다가 음을 버려주셔야 됩니다. 시 솔 솔 밴딩 해주시고 파 솔 파 솔 파 미 비브라토 미 레 미 시라 솔 거기를 에드립을 넣습니다. 그럼 앞에서부터 하면 후 그 다음에 미 미 시 시 시 시 도 시 라 시 시 도 시 할 때 시 도 시 가운데 거 시 도 시 라 시 시 도 시 라 시 를 빨리 쳐 주셔야 되요. 후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. 라 라 라 라 시 라 솔 시 라 솔 시 라 솔 미 후 이브라토 그 다음에 솔 밴딩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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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미 미 시 시 시 도 시 라 시 요 똑같이 시 도 시 요. 가운데 키를 눌러주셔야 돼요. 시 도 시 라 시 시 랄랄라 시 라 솔 미 랄랄라 시 라 솔 시 라 솔 미 미 래 시 솔 미 이렇게 쭉 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 솔 솔 떠나간대도 할 때 또 앞에도 밴딩 넣어주시고 도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어두운 할 때 이 S 하고 이렇게 친 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창가에 앉아 창 앞에 밴딩 넣어주시고 시 도래 시 도래 창 밖을 할 때 창 앞에 시 도라는 의미 있습니다 시 도 시 도래 시 도래 미 시 미 드랍 해주셔야 돼요 시 시 라 샴 라 솔 시 라 샴 라 솔 시 라 샴 라 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라 솔 라 샵 C 라 샵 C 텅킹 빵 쳐주시고 밴딩 넣어주시고 아우 바비 바비 파샵 미래 면 파샵 미래 파샵 미래 빨리 쳐주셔야 돼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살 나는 정에다가 밴딩 넣어주시고 파 파 송 솔 파 할 때는 솔 에다가는 텅킹을 안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미, 미래, 시, 시, 라, 솔, 파 이렇게 애드립을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시, 도시라, 시, 시 미래, 시, 라, 솔, 미 미래, 시, 라, 솔, 미 애드립 넣어줬고 미, 둘, 미래, 시, 라, 다 미, 둘, 미래, 시, 라, 다 쿵, 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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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파, 파, 미래, 미, 솔, 미 미, 솔, 미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자, 여기가 이제 간주 애드립인데요. 여기서 행복하니까 둘, 셋, 넷 원, 투, 쓰리, 포 쿵, 미, 미, 미래 미, 솔, 드라 미, 솔, 미, 미래, 미, 솔, 둘 파, 솔, 솔, 미, 둘 미래, 미, 시, 둘, 셋 다음에 C도시, 라, 시, 솔, 라, 솔, 비 라, 솔, 미, 라, 배딩, 라, 솔, 미 이렇게 연주를 해 주시면 됩니다. 행복하니까 부터 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 어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어두까지 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가셔서 어두운 우리 아까 그 S하고 이렇게 쩜쩜 했던데 있죠 어두운 그 S 거기 어두운으로 갑니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쭉 가요 보다가 똑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줄까지 행복하니까 한 다음에 네 마디까지 쉰 다음에 동그라미하고 십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껑충 넘어와서 60마디로 갑니다 60마디로 껑충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 세상에 그 누가 레시라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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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할 때 나 앞에 원 투 레미 솔 레미 솔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라에다가 밴딩 넣어주시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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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솔 라솔 미 미 바솔 드랍 시 레시 이솔 소울 파 미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비 삠 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음이 되는 건 드랍이고요 물결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비브라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악보가 전주 애드립 간주 애드립 그 다음에 엔딩 애드립 그 다음에 밴딩, 수컵, 드랍, 비브라토 그 다음에 또 칼톤을 해야 되면 칼톤까지 다 악보가 표시가 돼 있는 악보가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악보를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 악보 나는 행복한 사람 이라는 샵 하나 보기 있으신 분들은 또 이 강의를 보셔가지고 또 체크하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또 악보가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다 그려져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더 많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악보에 이 나는 행복한 사람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모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모곡은 더보기 창 누르시면 수모곡 리스트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업을 보시고 아 어떤 곡이 있는구나 라는 걸 하시면 되고요 모범 연주까지 QR코드 들어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범 연주 들었고 이 강의도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는 14,000원이고요 택배비 별도로 해서 제주도나 또 다른 한간 지역에는 택배비가 조금 더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더 유익한 강의로서 내가 조금 더 향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옆에 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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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